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필살기 고수 외전의 두 고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역발상 전략가 김현우 고수님과 육각형 고수 김정우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도 봐야 할 섹터는 존재할 것 같은데요. 김현우 고수님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요. 일단 체코 신규 원전 수주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5년 만에 원전 수준을 펼치다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그리고 130km 떨어진 테물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이후에 15년 만에 성과이자 또 유럽 원전 수출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원전 앞으로도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로 뻗어나갈 K-원전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고수님께서는 이번에 특별한 전략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해서 주요 일정 이전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부각되는 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7월에 방금 김현호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코 원전 수주 이슈 아닌가요? 네,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제가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빅 이슈 3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김정은 고수님의 하반기 빅 이슈 3와 김현호 고수님의 해외로 뻗어나갈 K-원전주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현호, 김정은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현호 고수님과 함께해 볼 텐데요. 자, 고수님. 원전주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그야말로 지금 핫템이 됐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K-테마로 진화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원전 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체코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주 역시도 좀 내수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K-테마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전력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 전력난 해결에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친원전 정책 기조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전 발전 사업 기대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는 또 이렇게 정책 당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서 좀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역시도 이전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양당 후보 모두 원전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에서도 최소 3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섹터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전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김현우 고수님이 찾아온 해외로 뻗어나갈 K원전조 첫 번째 종목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우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우진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역시나 또 친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친원전 기조에 맞춰서 이런 한국형 원전 수출 수액 기대감이 우진으로 이제 모멘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해외 시장, 해외 원전 시장 확장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발전소 계측 사업으로 가동 원전 수가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품 교체 수요와 또 정비 용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은 우진의 실적은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우진은 원자력 발전 소용 논의 계측기 국내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좀 1차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계측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 또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이런 SMR, 소용 원전 SMR 전용 계측기 개발 사업도 역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원전으로 SMR이 주목을 받고 있고 SMR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진이 SMR 전용 부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SMR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영국 원자력 연구소는 SMR 글로벌 시장이 최대 6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또 우진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원전 수주 확대에 따른 이런 수의 기대감 그리고 원전 가동률 상승에 따라 계측기 교체 주기 또한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추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 개발 전문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방사능, 방사능 폐기물 처리 기수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친원정 정책에 따른 이런 방사능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체코 원전 관련 호재에 또 더불어서 원전주 전반이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진의 주가는 또 어떨까요? 네, 일단 원전주는 제가 이전에 모멘텀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만큼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우상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탈원정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1만 6천 원대까지 상승한 상승폭을 확대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이런 추세가 보이다가 그다음에 매물 출회와 함께 조정이 긴 시간이 이어졌고 또 현재는 대략 8천 원과 1만 1천 원 사이에서 긴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친원전 정책 기조와 해외 원전 수출 기대 그리고 SMR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1만 1천 원 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도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진입 가격대는 대략 8,500원 선부터 8,000원 선 이 구간이 좀 매력적인 진입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돌파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9,000원 선을 돌파하는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단선이 1만 1천 원 선까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차로는 1만 2천 원 돌파 여부와 함께 앞으로의 이런 원전 수주 관련 이슈를 살피면서 목표가를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점점 투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원전주인데요. 해외로 뻗어나갈 K원전주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산인더스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정부의 민간 발전설비 정비업체 육성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건설공사에서 발전정비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원자력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원자력, 화력 이런 발전설비 정비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원전 쪽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민간 업체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타 민간 업체에 대비해서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이런 정비 수주를 지속해서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향후 많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이제 세울 3호기 향후 4호기에 상업 운전이 예정이 되어 있고 원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런 정비 시장 성장세가 동사의 실적으로 발령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자회사에도 호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동사의 자회사인 수산, ENS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혁신형 소율모듈 원자력, 그러니까 SMR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이제 참여업체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과 또 작년에 바라카 원전 계획 예방정비 수주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외 수주 기대감 또한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차트 분석과 함께 주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차트 주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동사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인 MMIS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과 함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자면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좀 조정이 과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쉽지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도 해외 원전 수주 기대, SMR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 지난 5월 당시에도 3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수주 결과 이외에 원전 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단기 급등의 차익 매물은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1차적으로 놀림목 구간이었던 2만 3천 원 선을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2만 3천 원 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공략 시점을 봐주시면 되겠고 저가 근접으로 저가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 2만 1천 원 선입니다. 그래서 2만 1천 원 선 도달 여부 혹은 2만 3천 원 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해당 앞으로의 이런 수주 이슈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만 8천 원 선 2만 8천 원 선 그다음부터 3만 원 선 52주 신고가 가격 구간대인 3만 원 선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 결과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슈들을 계속 살펴가시면서 목표가를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